저 그것도 봤거든요 그 은채 스타일기 컨텐츠에 나와서 저 보면서 은채님한테 너무 죄송했던 게 아! 이거! 그거 추르라 미안한데 이 꾸뿌리 틀려온 걸 그래서 유나야 너 어떻게 그렸을까 아니 나 진짜 알았어 알았는데 근데 그래 그래서 폭풍 이브압 푸시케 푸른하늘 이브이모? 푸른하늘 아! 아니야! 아니야! 너무 신나오죠? 푸른하지마요! 할 수 있어! 그래서 제가 뭔가 알아요! 이브! 어디 한번 해봐 아 잠시만! 말하기 전에 제가 일단 은채님께 그냥 뭔가 저 유나에 대해서 그냥 해명을 하자면 저 유나는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래들을 다 개사에서 부르고 제목을 정확하게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유나가 틀린 거지 절대 그것만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은채님한테 제가 미리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번째 근데 근데 은채님한테